이거 한 번만 해볼게요. 제 차례인가요? 내 엉덩이 보면 혼나다. 여기서 언니는 뭐하고 있으려나? 급해요? 어디로 가죠? 제 차례인가요? 언니는 뭐하고 있으려나? 뭘 하면 되죠? 내 엉덩이 보면 혼나다. 이쪽? 어머 해줄게. 제 차례인가요? 보는 거야. 제 차례인가요? 어디로 가죠? 깜짝이야. 어디로 가죠? 언니는 진짜 강해요. 제 차례인가요? 그럼 내 엉덩이 보면 혼나다. 그냥 저거가 또 다른데요. 이렇게까지 다 다른데요. 뭘 하면 되죠? 나의 엉덩이 뱀뱀에 대단한 걸 동류가 prime and prime and prime is a very smart guy. 언니는 뭐하고 있으려나? 내가 아저씨가 어디서 가죠? 정신을 얻고 있는 거랑 진짜 해 볼까요? 이렇게 하던 거였나? 어디로 가죠? 알았어요. 지금 가요? 어머니 집게. 어디로? 뭘 하는거죠? 아, 이거. 갑자기요. 제 차례인가요? 괴물이 있을 것 같아. 괴물이 있을 것 같아. 지금 가요? 뭘 하면 되죠? 괴물이 있을 것 같아. 제 차례인가요? 지금 가요? 이쪽? 뭘 하면 되죠? 지금. 뭘 하면 되죠? 약간. 이거랑. 이거랑. 요거는 네거랑. 이거랑. 이거랑. 제 차례입니다. 어머니 좀 가요. 제가 필요해요. 진짜로? 어디로? 가죽? 가죽! 이제 지겨워요. 뭘 하는지? 자! 이제 지겨워요. 아! 이런거 함부로 쓰죠? 이거 또 뭐였나? 여기 맞아요. 이쪽이에요. 포기할 순 없어. 포기할 순 없어. 소소... 여기가 다가. 정리를 좀 원하시고, 그 장바구니에 담아될 것 같아요. 저 장바구니에 담아될 것 같아요. 제 차례인가요? 이거 한번만 더 볼게요. 여긴 가만히 서있는 수련입니다. 진짜 지겨워요. 여기는 아닌 것 같은데. 네네, 갑니다 가요! 이런나가 있죠 제 차례인가요? 으허허 진짜? 뭘 하면 되죠? 어머니? 어머니? 너무 나한테 푹 빠진다 어디로 가죠? 저 차례인가요? 제 차례인가요? 지금? 나아 이쪽? 어머니?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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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칸에 제 차례인가요? 제 차례인가요? 고치지 말아줘요 뭘 하면 되죠? 제가 필요해요 진짜요? 정말? 제 차례인가요? 깜짝이야 급해요? 제 차례인가요? 너무 나한테 푹 빠진거 아니야? 진짜 강해 자, 완전 아프라고 하려고 해요 너무 나한테 푹 빠진거 아니야? 언니는 뭐하고 싶었나? 여기서 일할게 네네, 같이 가요 제 차례인가요? 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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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요? 진짜요? 제 차례인가요? 제가 필요해요 실제로 어디로 가죠? 어디로 가죠? 뭐 막 놀고 싶어? 너무 좋네요 너무 나한테 푹 빠진거 아니야? 어디로 저게 진짜 강해요 제 차례인가요? 저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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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요해요 제 차례인가요? 제 차례인가요? 제 차례인가요? 왜? 나아 지금 가요?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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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히 서있는술이야 하하 이제 지겨워요 하하 뭘 하는거죠? 하하 혼자 참고일까요?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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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요? 어디로 가죠? 뭘 하는거죠? 진짜로 해볼까요? 하하 이렇게 하는거였나? 어디로 가죠? 하하 하하 이쪽 지금 가요? 어머이즈 진짜로 해볼까요? 하하 어디로 가죠? 저요? 가요 하하 치말로 우왕 그저 형 유옹 나아 어디로 다시 올라아 지금 가요? 진짜로 해볼까요? 뭘 하면 되죠? 뭘 뭘 하면 되죠? 깜짝이야 뭘 하면 되죠? 나아 진짜로 해볼까요? 어디로 가죠? 나아 진짜로 해볼까요? 아니... 왜 안 되지? 그냥 나아 진짜로 해볼까요? 왜 안 된다고? 왜 안 된다고? 아! 왜 안 된다고? 제 차례인가요? 왜 안 된다고? 엉덩이 벌려포자 진짜로 해볼까요? 다섯번째 엉덩이 벌려포자 어디로...가죠? 어디 보는거야 깜짝이야 여기 있을것같아 우주 어디가 여기에 어디가 뭐어머이죠 이쪽 지금 가요 지금 가요 뭐해줄게 svp 투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